하이.. 이게 아니구나... 벌디의 People Have The People이라고 카페에다가 추천했던 노래인데 연습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가지고 요즘 연습하는 피아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코드를 다 연습하고 나니까 뭐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거는 난이도가 제가 연습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데 이게 훨씬 더 어려운데 그냥 동영상 켜놓고 한번 따보고 있는데 악보를 못 보니까 영상으로 그냥 따는데 근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소리가 피아노를 내가 치는 대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좀 따고 있는데 아마 한 또 이것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1절은 쳐보고 싶다라는 목표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아 어려워 이거보다 그럼 다시 차지해줘 계속 쳤는데도 다시 피아노에 올리면 다시 또 까먹어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나랑 생각이 딱 났니? 왜? 방금 피아노 샀거든? 피아노 샀다고? 어 샀다고? 응 그 그 휴대용 피아노 어이구야 우리 만약에 같은 방 쓰면 같이 연습하자 아 그래 월드투어 하면서? 응 나 취미를 좀 가져야 돼 소리가 나온대 우와 근데 이런 건 39,000원밖에 안 돼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고무로 된 건데 이제 휴대용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투어 다니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취미생활? 저 취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라고 하는 거니까 잘 칠 수 있을까요?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요? 또 다른 노래도 있어요 라우구의 The Story Never Ends 뭐야 아 다닐 수 있을까요? 아 다닐 수 있을까요? 아 다닐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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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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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할 수 있을까요? 완전 지금 초안이라서 지금 거의 부끄러울 정도지만 한번 잘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손도 집중해야 되고 노래도 집중해야 되니까 완전 막 따로 노는 거예요 원래 이 네박자 이렇게 하는 게 균등하게 치는 것조차 어려워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래서 일단은 노래 틀고 똑같이 박자 맞추면서 지금 연습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이제 안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일 첫 1순위가 아니에요 오늘은 끝! 다음은 제가 또 펀카로 연습하는 게 담아놓을게요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하나, 둘, 셋 파이팅